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패치 아래 주소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세한 것은 오늘의 핫토픽 아 이제 내 손으로 뽑는 UR이 나온답니다. 투표하는 건데 어 1위에서 2위가 나오고 코디는 1위에서 3위가 나오고 50% 할인가로 나온답니다. 아 저는 뭐 참 개구디노 했습니다. 왜 그러냐 그냥 예전에 개구디노 말랩 찍었던 게 생각나고 두번째는 신의 아이 했습니다. 다음 캐릭터 제로 할 거라서 어쨌든 그렇고 이번 패치의 요약을 제가 적어봤는데요. 자 상향 밸런스 패치가 됩니다. 그렇고 어 레벨 범위 몬스터 사냥이 또 나오는데 어 경험치 두 배 쿠폰에 어 이런거 선택할 수 있는 택 1이 나오고 어 그 밑에는 받을 수 있는 목록입니다. 접속 이벤트를 하고 어 그렇습니다. 접속 이벤트 이렇게 해서 의상권을 얻는데 5번은 얻으면 준답니다. 아 끝인가요 이게? 아 그리고 어드벤처 잠수 이벤트로 이제 경험치 주는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테라버닝이 나옵니다. 아 이정도면 나름 깔끔하게 정리했나요? 아 그렇습니다. 아 그리고 그게 나오지요. 아 잠시만요. 아 여기서 이게 해수면 안됐던데. 아 시작가 깔끔했는데. 아 어드벤처 상자가 나옵니다. 여기 있군요. 인벤에 들어가시면은. 아 일감 닉네임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. 이렇게 어드벤처 상자. 어 이게 뭐냐. 그거죠. 매색역전 같은 이벤트가 나옵니다. 아 어쨌든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